자동문에 달린 센서 오늘은 자동문에 달린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문 위쪽에는 센서가 달려있어 센서에 의해서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요 센서가 작동하려면 전원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고 센서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센서가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 즉 동작을 감지해서 자동문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끄면 자동문은 더 이상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동문이 앞뒤로 뻥 뚫린 장소의 중간에 설치된 경우에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자동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바람에 의해 센서 등이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문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이 닫히려고 하다가 문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닫히지 못하고 열리고 다시 닫히려고 하다가 열리고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마치 자동문에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혹시 자동문이 완전히 닫히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빠른 속도로 불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문이 스스로 닫히려고 하다가 열리고 닫히려고 하다가 열리고를 반복하니까 고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장이라고 오판하고서 업체를 부르면 바쁜 와중에 헛수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출장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문이 스스로 닫히려고 하다가 열리고 닫히려고 하다가 열리고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닫히지 못한다면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혹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하지는 않는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자동문이 스스로 닫히지 못하고 닫히려다가 열리고 닫히려다가 열리고를 반복하는 경우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 약해지면 어느 순간 눈이 정상적으로 저절로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저절로 해결될 때까지 그냥 잠시 동안만 내비두면 곧 정상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문이 닫히게 되면 바람의 통로가 막혀 바람의 속도도 줄어들게 되므로 자동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센서가 동작해서 자동문이 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물을 보던 중에 센서와 관련하여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세대의 현관문 안쪽에 요즘에는 대부분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입주민께서 센서 등 가까이에 위치한 거실 마룻바닥을 발로 꽝꽝 차면 평소에는 센서 등이 켜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불이 안 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센서가 거실 마룻바닥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거실 마룻바닥 아래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현관문 안쪽 천장에 매달린 센서 등에 있는 사람 눈 모양으로 생긴 동그란 센서가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불이 켜지는데 아마도 센서가 고장난 것 같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명품 시청자분들이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7 8 8 9 9 9 9 10 10 감사합니다.